안녕하세요. 구름도사 이룬 홍진보입니다. 오늘 시간은 월간운세 시간입니다. 오늘의 월간운세 22년 이민현입니다. 건물호랑이의 3월 음력 2월이에요. 월간운세 양력 3월 음력 2월 말띠는 반길반용이고 양띠는 대길입니다. 아주 좋아요. 말띠는 반길반용인데 좀 안좋은 쪽으로 들어가는 반길반용. 양띠는 대길입니다. 운세 보겠습니다. 이달 운세 말띠는 불가운 길이야. 말하면 뭘 하냐. 이달은 좋지 않다. 말에 좋은게 없다. 그래서 3사후행이야. 모든 일을 3번 이상 생각하고 행하라. 그 사람이 뭐냐면 다 허둥지둥하고 생각을 급하게 해가지고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신중하고 참을성이 많은 사람들은 일을 벌리질 않아요. 사람이 살인도 하지 않고 옛날에 참을인자 3번이면 살인을 면한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3번 이상 생각을 하면 실수할 것을 그만큼 즐거고 뭔가 신중하면 실패의 확률이 그만큼 적은 겁니다. 그 다음에 야봉산군 진태항란이야. 야봉 밤에 만났어. 뭘? 사내의 인공. 사내의 인공은 뭐예요? 호랑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호랑이를 만나고 길을 가다가 나한테 큰 재앙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이 야봉산군인데 올 이달에 운 것 같으면 밤에 호랑이를 만났으니 진태항란이야. 진태 나가지도 물러주지 못하고 양쪽 갈림에서 여쭤더니 호랑이를 만났는데 저걸 가면 잡힐 거고 뒤로 도망을 가도 잡아먹힐 거고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달에는 진태양란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사유다체의 도비심력에서 사유 모든 일에 있어서 다 맥혀. 모든 일이 있어. 풀리지 않고 모든 일이 다 맥히고 정체되고 꼬이고 일이 안 풀리는 거야. 그러니까 도비심력이야. 내 심력 내 마음만 쓰고 일만 열심히 하고 허사. 모든 것이 허사된다. 도비심력이라는 건 일만 열심히 하고 다 이제 들어간 돈은 다 나가고 들어간 내가 투자된 거 다 없어지고 내 힘이 다 없어지고 그냥 다 없어지는 거야. 도비 무리도자의 소비알비자인데 내가 온 심력은 진력을 다 해도 심력만 쓰고 이뤄내는 게 이루어지는 게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투기투자는 손재다 단위야. 투기하거나 투자하지 말아라. 손재가 다단하다. 손재가 이쪽 손재, 저쪽 손재. 손재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다. 손재가 참 투기투자에서 왕창 손재가 있지만 어떻게 일로 했는데 빨리 끊고 저쪽에서 빨리 끊고 조금 손재 보고 조금 손재 보고 이렇게 하고 그냥 큰 손재가 아니라 작은 손재가 여러 개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거고 교우, 소심, 소인, 암애야. 그러니까 교우, 사귈, 친구들, 내가 가까이 친구고 사교제하고 있는 사람들 내가 가까이 알고 지내는 사람들을 소심하라. 아주 좀 이렇게 경계하라. 소심하라는 건 좀 경계하라는 얘기야. 왜냐하면 소인들의 암애가 있다. 나쁜 사람, 소인이라는 것은 군자는 암해를 안 하지만 나쁜 사람들은 소인들이 암해를 하는 거예요. 소인이. 대인이나 군자는 남을 해롭게 안 하는데 소인들이 자기의 이익이 돼서 남도 죽일 수 있고 다른 사람한테 크게 손해를 끼치고 남들을 해꼬지라는 게 소인 암해입니다. 선행지덕 수지한테 해서 내가 선해해라. 착한 길을 행하고 덕을 쌓는 길을 행하라. 수지한테. 선행지덕이. 덕을 쌓아. 착한 일을 행하고 덕을 쌓아. 그러면 수지한테. 모름지기 내가 편안하게 이달을 안태하게 지나가. 편안하고 태평하게 이달을 지낼 수 있다. 하는 것이 이 말띠의 이달의 운입니다. 자 그 다음 양띠. 양띠는 아주 좋습니다. 양띠는. 양띠는 대길이에요. 아주 대길. 양띠는. 자 본원 운세에 동합길상 했어요. 이달의 운세로 불꽃 어떻게면 뭘 만나. 합이나 길상을 만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좋은 것은 화합이고 화목이에요. 합이라는 것은 화합된다는 거지. 이달에는 화합하고 화목하고 무슨 이렇게 합쳐지는 것을 합쳐지는 것이 만나고 하늘에서 기람의 상스러움이 나한테 오는 거야. 기람의 상스러움이. 그래서 충경영창. 이제 재미있어. 충경. 봄의 빛이 봄빛이 그 영화로움이 창년되게 일어나서 창성하게 크게 영화로움이 창성이 되는. 그래서 그 봄빛의 영화로움이 창성이라니까 모든 일이 시작이고 일이 다 잘되고 내가 먹든 먹든 마음먹은 대로 잘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인재재미야. 사람이든 돈이든 모든 것이 나한테 아름답게 좋게 다 온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 오고 재물이 오고 내가 원하는 재물이 오고 원하는 사람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투기투자. 대성지수야. 이달의 투기나 투자는 크게 성공을 하는 운. 크게 성공해서 내가 뜻먹고 마음먹은 대로 이달에는 투기한 것, 투자한 것은 얻을 수 있다 하는 운입니다. 그 다음에 가중백복 외납 정상이라고 했어요. 외납 정상. 이 집안에서 백가지 복이 이러나. 이 집안에 백가지 복이라는 것이 어디서 오르냐. 바깥에서 들어온다. 상서로운 기운이 들어온다. 상서로울 정자의 상서로울 상자야. 상서로운 기운이 하늘이라는 땅에 드네갖고 우리 집에서 막 들어온다. 바깥에서 들어오는 거야. 그 다음에 지휘보수 제사 형통이야. 이 마땅히 지키고 지키라. 보수. 그러니까 내가 지금의 이것을 갖다가 지켜라. 지켜보수가 지켜보수지 않아요? 마땅히. 다만 이것만 지키면 모든 일이 제사 형통이야. 모든 일이 다 형통해서 이뤄준다는 얘기야. 이달에 이 좋은 일을 지켜라. 그러니까 자기가 나쁜 짓을 하거나 경범왕정하고 망령된 행동을 하면 이런 우리가 왔다가도 다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망령된 행동은 절대 하지 말고 내가 이 운을 지켜라. 지키면 제사 형통이야. 모든 일이 다 뜻대로 내 마음몽으로 형통하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 불선양자 길변 재화했어. 불선양자 착하지 않고 어질지 않은 자. 착하지 않은 자는 나쁜 사람. 그렇게 쉽게 나쁜 사람들. 이 나쁜 사람들은 좋은 길이 하나 없어. 길이 오히려 길이 변해서 재화. 재앙과 재화. 흉한 일만 생긴다. 흉한 일만.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일이 왔어도 내가 착하고 어질고 이런 마음을 가진 자고 이런 행동을 한 자는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자. 불선지자라 불선양자라 맡은 얘기에요. 그러면 이 길함 좋은 일이 왔는데 그게 변해서 재앙계자야 재화자야. 모든 건 재앙이 생기고 나쁜 아주 흉한 일만 생긴다. 하는 그런 풀이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 이게 우리 권성징악의 의미라고 했죠. 그러니까 착한 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늘에서 보고 줄 거고 나쁜 사람은 좋은 일이 있어도 개코야. 나쁜 자는 좋긴 뭐죠. 네가 나쁜 짓을 했는데 좋은 길 가도 좋은 게 크게 없고 그냥 너네는 별불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잘들 이해들 되셨나요? 오늘 2022년 이민년 3월입니다. 음력 2월 월간은세입니다. 이 다 3월. 말띠는 반길 반응이고 양띠는 대길이었습니다. 어떻게 잘 보셨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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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